여유롭다. 여유로워. 평화로워. 너무 세지? 네. 말을 못 했다. 아. 아! 아. 아까 모여 하려면. 아. 아이. 이 노래 너무 좋아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 등급해야 남자랑 남자는 난 나를 이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그대의 영웅 베이비야 영웅을 높게 해줄게요 언제나 차에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아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어쩐지 잘 먹었어요 어쩐지 잘했어 아이 진짜 아이 싸이 때문이야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멀지 않아 댄스 가구 잘 못 들어 잘 못 들어 역시 혼을 빼나 길을 잘 못 들어 완벽할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들을까요? 어? 많이 들어갔는데? 버즈 우리 또 캠핑메이트입니다 캠핑 고수님 백패킹 고수님 진짜 하루 같이 갔다가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갔다는 얘기 왜요? 왜요? 이렇게 많이 먹는 누님들 처음 갔다며 아니 뒤도 많이 먹던데 제발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아주 가라고 나를 괴롭히는데 우와 포똥밥 있나봐 우리 남편은 꿈이 부르거뉴 오는 건데 집에 부르거뉴 지도를 걸어놨다니까요 자기 방에 아 진짜? 혹시 포도밭 하는 게 꿈이 아닌 남편이잖아 지금 엄청 부러워해요 부르거뉴 간다고 언제 부르거뉴 가? 계속 물어봐 부르거뉴 언제 가? 근데 진짜 나의 로망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부르거니 와인 홀짝홀짝 와인 홀짝 금방 어두워진다 그러네 해 뚝뚝뚝뚝 떨어진다 오 노을 본다 오 노을 본다 오 좋다 노을 속으로 가고 있네 노을 속으로 가고 있네 우와 앞은 노을 지는 낮이잖아 뒤엔 지금 깜깜한 밤인데 보름달 또 있다? 우와 달 우와 달 진짜네 우와 발든바 너무 멋있지 않아? 앞뒤가 달라 잘 봐 너무해 보름달 아 너무 예쁘다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캠핑장에 들어갔었는데 대박 오늘 제일 늦는다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슬퍼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는데 못했어 깜깜할 때 또 틴트 쳐야 돼 깜깜해진다 오 다 온 게인가? 네 거의 다 왔어요 산불 오 캠핑으로 써있다 음 여기인가? 바로 여기? 응 맞아? 응 맞아? 응 응 여기 일단 들어가요 맞아? 응 여기 저기 비번 치는 거 있어 저기 비번 치는 거 있어 몇 번이야? 6 8 6 8 열렸다 그리고 몇 번? 어 여기에 잠깐만 지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살짝 들어가다가 살짝 오셔봐요 안에 있죠 안에 있죠 여기 안 될까? 저기일 거 같은데 130번 주차 사이트 131번 캠핑 사이트 130번 여기까지 가야 돼? 내 지도를 찍었어 응 26번까지 천천히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막다른 길이 나오면 좌회전 막다른 길이 나오면 좌회전 직진하다가? 여기서 좌회전 우리 이거 어떻게 찾아올까? 한 번 왔다가 헤매겠는데 그치? 너무 비슷비슷하다 길이 이때쯤엔 입에 뭐가 들어갔었는데 아 그니까 좌측으로? 쭉 직진 여기 여기 좌측으로? 응 우측 아 여기 여기 불 두 개 켜져 있지 130, 131이야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여기서 이틀이나 있어요 음 내일 보면 되겠다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그 선 자 그럼 여느 때와 같이 알아서 치시죠 아 그리고 있으면 헤드랜턴 끼고 네 조명이 많이 없으니까 예스 마단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로 칠까요 130, 131이라 그랬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응 미리 불리려고 뿌리는 거예요 어느 상담돼? 그 정도? 네 됐어? 응 가자